근데 이런 애가 하는 폭로를 갖고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애가 더러운 폭로를 하는 거는 저는 인간 말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굉장히 화가 나셨네요 보니까 이런 애는 정말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고 그때도 저는 비판 안 했어요 왜냐 정치적인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잖아요 폭로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저 많이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자기가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배신을 하고 지금 와서 그때의 당사자가 이런 식의 폭로를 하는 것은 저는 인간 말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 말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관계 신의 폭로를 하는 것은 저는 인간관계 신의 폭로를 하는 것은 저는 인간관계 신의 폭로를 하는 것은 그게 더 애정적 케이핑과의 대한 어디로 cancel делает